만남을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나쁜 말로는 변질 또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만남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맞습니까? 네 바로 신앙생활의 방황은 바로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바로 오늘 이 자리 연동교회 특별히 우리 세 가족으로 2022년 상반기 동안 함께 등록하시고 6주 동안에 그 모든 세 가족 교육을 마치신 우리 18명의 우리 세 가족들 이분들 특별히 좋은 교회 연동교회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세 가족들이 아직도 어리둥절합니다 네 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그 귀한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세 가족들이 더욱 연동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 귀신자들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자들이 함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죠? 네 바로 우리 오래되신 분들께서 그래도 교회밥을 조금이라도 더 드신 분들께서 덜 드신 우리 세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한 번 더 웃어주시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자 저 사진이 뭘까요? 자 이 사진 혹시 모르시죠 자 그 다음 사진 네 이 사진 봐도 모르겠죠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깎아요 자 네 번째 사진입니다 네 혹시 건축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건축 옛 어르신들이 특별히 우리 전통 가옥을 지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그랭이질 기법이라고 하는 지금 건축 기법입니다 그랭이질 기법은요 두 개의 건축 재료가 있거든요 특별히 돌과 나무가 있는데 자 돌을 깎는 게 쉽습니까? 나무를 깎는 게 쉽습니까? 나무를 깎는 게 쉽겠죠 바로 그 건축을 할 때에 돌을 놓고 그러니까 주추라고 하죠 그 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 거죠 바로 그 기둥을 세움에 있어서 이 나무와 돌과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를 깎는 기법을 그랭이질 기법이라고 합니다 조금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네 돌멩이를 건드리지 않고 돌멩이 위에다가 나무를 놓는데 그 나무가 돌멩이에 잘 맞을 수 있도록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조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대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는 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는 망치가 들어가서 그렇게 그 돌에 꼭 맞게 꼭 맞게 만들어가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 건축 기법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랭이질이 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방망이 말씀이라고 하는 대패 말씀이라고 하는 망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랭이질이 좀 돼야 되겠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멩이와 같은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맞춰지기 위해서 그들이 내 위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그랭이질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깎여져야 됩니다 동글동글해져야 됩니다 무언가에 잘 맞춰지려면 내 살이 띄껴나가야 돼요 내가 더 갈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랭이질 그래질 그래질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은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랭이질이 잘 되신 분 같습니까? 잘 깎여져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동교에 계시는 분들은요 그랭이질이 잘 되신 분들입니다 잘 깎여 계세요 잘 다듬어져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128년 됐다고 뿌리가 깊다고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그랭이질을 계속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연동교에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들 잘 오신 거예요 교회 잘 선택하신 겁니다 그랭이질이 너무나 잘 된 분들 한 분 한 분 둘러보시겠어요? 특별히 양육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그랭이질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울퉁불퉁해서 뾰족뾰족해서 그렇게 내가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나를 다 받아주고 그분들이 내 바닥에 있어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랭이질이 잘 된 건축물은요 그거 아십니까? 지진이 나도 괜찮대요 그냥 흙바닥에 그랭이질이 안 된 그 기둥이 서 있으면 썩거나 부식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금방 무너지지만 그랭이질이 잘 된 나무 그 바닥 기초 위에 세워진다면 그 건축물은 지진이 나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괜찮대는 거예요 그 그랭이질이 그 그랭이질이 홈이 딱 톱니바퀴처럼 홈이 암수가 맞아서 어떤 힘에도 밀리지 않을 그런 튼튼한 구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랭이질 우리 좀 잘 되십시다 내가 먼저 그랭이질이 잘 돼야 돼요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랭이질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랭이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그랭이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랭이질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 연동교회 안에서 더 정말 아름다운 연동의 기둥으로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연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자랑스러운 연동인입니다 네 자 좋은 만남 바로 저는 이 만남을요 그랭이질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랭이질 신앙을 아마 제가 처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랭이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랭이질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랭이질 만남이 좋은 만남이에요 바로 그 좋은 만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그랭이질 만남 그랭이질이 아주 잘된 사람의 만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여르삠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면 좋은 만남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았다고요 보았다고 그냥 못 본 게 아니고 보았다고 그런데 그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좋은 만남 아닙니다 그 다음 레윈이 지나가는데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이것 또한 좋은 만남 아니겠죠 그런 세 번째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의 피를 닦아주고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뿌려주고 상처를 싸메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이겠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병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병간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지금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 이 사람 잘 돌보아 주라고 그리고 돈까지 줍니다 두 대나리온 이틀치 일한 사람들의 그 돈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잘 돌봐주되 이 돈이 모자르면 내가 그 돈까지 나중에 와서 되갚아줄게 이 사람 제대로 간호해줘 바로 이런 만남이 그랭이질 만남인 거예요 좋은 만남입니다 상대방의 모난 부분 아픈 부분 고통받는 그런 부분들을 다 싸메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 사람 바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람 바로 그랭이질이 너무나 잘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만남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 정말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먼저 그랭이질이 잘되면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그랭이질이 잘된 그런 사람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가족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랭이질이 잘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시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내가 그랭이질이 좀 더 잘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망치로 도부로 때로는 대패로 때로는 끌로 나를 그랭이질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든 내가 그들을 잘 맞추어서 그가 교회 안으로 그가 예수 안으로 잘 들어와서 그들 또한 그랭이질이 잘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정말 예수 닮은 그런 사람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랭이질이 잘된 사람으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좋은 만남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소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소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그 좋은 만남 그링이질의 만남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과 톱과 대패 끌과 망치로 상대방에게 맞추는 뼈를 깎는 듯한 훈련을 제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수류를 하신 한 분 한 분에게 한량 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